팬이에요. 고맙습니다. 언제부터 빈 논실을 했어요. 정국민이 다 아는 사람을 안 해. 아 죄송합니다. 우리 그래도 5년을 만났잖아. 안녕하세요. 청춘 기록에서 이보라 역을 맡은 김혜윤입니다. 야 짧은 그런 시간 동안 엄청 많이 챙겨주시고 다정하게 해 주셔서 되게 편하게 즐겁게 촬영하다 가는 것 같아요. 좋은 작품에 잠깐이라도 출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영광이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다 앞에 오게? 다 앞에 찍었잖아. 지은이 형이랑. 갑자기 지은이 형이랑 내가 그는 안 남겨. 지은이 형이랑 같이. 우리의 자식아. 우리의 자식아. 우리의 자식아. 우리의 자식아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잘 풀었다. 패션쇼. 텍스테이션. 누가 다 맞ikel cuid 처음에 서로 다 안 친해가지고. 일부러 친해졌어. 억지로 친해졌어. 식당에서 리딩하고 막. 잠 좀 리딩하고 연습하고.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. 여기서. 세방 저거보다 싫어했어. 초딩 때 만났으니까 초딩이던 유딩이야, 자식아. 혜연아, 잘났다. 화장지 해줄게요, 앉아요. 나한테 말해, 우리야. 아니야, 아니야. 나한테 말했어. 안정화? 안정화라고? 이렇게 됐다, 재밌다. 원해요? 뭘 원해요? 미국이 됐다, 재밌다. 뭐야? 진짜 니들 유딩이냐? 근데 우리 이제 얘기할 때 여기 유딩들은 그냥 인사해 주시는 분. 열심히 했습니다. 우선 말아 좀 안 들겠다. 그치. 다 좀 이상할까? 다 치우는 상태인가? 다 치우는 상태인가?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지금 이제부터 치우기 시작하는 거지. 정화 성격에 이렇게 너무 막 어지럽다는 거지. 잘했어, 또? 잘했어? 우리 친구 좀 떼줘. 우리 친구 맞기로 했어. 그건 정말? 안. 진짜 미안해, 이거요. 진짜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죄송합니다. 지금 바로 시작을 누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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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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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좋을 수가 있어. 얼마나 된다고 기분 좋을 때 말하는 게 제일 좋다고 풍부질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